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지인입니다. 2부 마지막은 JLP, JLP 스페셜이 기다리고 있죠. 가현씨도 관전 포인트 하나 말해주시기 바랍니다. JLP, JLP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역대 네, 어떤 고백을 하셨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.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. 네, 저는 잘생겼습니다. 네, 저는 잘생겼습니다. 네, 저는 잘생겼습니다. 2017 KBS 가요대 축제는 모모랜드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. 내 머리부터 뿜뿜, 발끝까지 뿜뿜 2018 가요계는 해외 음악 차트들을 선점하며 글로벌 가수로 우뚝 성장한 분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. 네, 그 주인공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엑소 선배님들이죠. 아, 참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요. 가요대 축제가 대환상 파티잖아요. 진씨, 어떤 환상을 떠올리셨나요? 제 환상은 저만의 매력을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이렇게...